안녕하세요 중간기만 예상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위한 한국지리를 맡은 강봉균입니다 선생님이 주로 이제 고3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3월 합형 이제 해설에서 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겁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학교 요즘 내신시험 중요하잖아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예상할 수 있는 선생님이 출제한 모의고사로 대비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총 8강으로 진행이 되고 각 강마다 좀 시간이 기네요 80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되게 알차게 진행이 되고 요 80분 안에서 선생님이 직접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같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모의고사 총 8강이잖아요 1회에서 8회까지 정말 이렇게 알차게 제공이 됩니다 자료실에 가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렇죠 먼저 시간 재면서 풀어야겠죠 그리고 답지도 있으니까 채점을 하고 강의를 다 들어도 좋고 또는 필요한 부분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강자 특징입니다. 새 모의고사 문제 형태를 냈는데요 어떻게 냈냐 하면은 강 모의고사에 대해서 기출 문제 근데 여기서는 전국연합을 빼고 6월 9월 수능만 선생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교재 학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자료라든가 고급 선지들을 통해 선생님이 직접 출제를 했는데 객관식 열다섯 문제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죠. 서술형 문항 다섯 문제 많이 내는 것들을 선생님이 요렇게 꾸려서 갖고 갑니다. 그래서 강자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. 무엇보다 선생님 이제 입이 있어서 십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료 고급 선지 바로 일 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적중률을 높이는. 그래서 내신 강의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신과 수능 모두를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고의로 한정을 할 수 없는 고삼도 들을 수 있는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무엇보다 이 강의는요 주로 하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1등급 가자 를 외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품격 자료 그다음에 고난도로 주로 끓여진 강의라는 겁니다. 따라서 개념이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강의를 보는 거는 선생님이 원치 않습니다.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를 선생님 했냐라는 건데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수능 특강 십 사 페이지에 이제 칠 번 문제 요렇게 자료를 줘서 요렇게 칠 번 문제를 냈습니다. 그다음에 수능 특강에 칠 번 문제와 팔 번 문제 요렇게 한번 다시 뺏겨볼게요. 요 지도를 한 장 줘놓고 에이 비 씨 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. 그러면은 요 자료를 가지고 무려 두 문제를 수능 특강에서 냈거든요. 칠 번과 팔 번.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압축해서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낸 문제입니다.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선지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수능 특강에서 요런 부분이 중요하고 요런 선지가 되게 고급 선지였구나 하면서 수능 특강 또 기출의 중요 부분만을 핵심적으로 이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압축적으로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. 다시 말하지만 강의 바로 들으면 안 되고요. 자료실에 강의와 함께 계속해서 탑재가 되는 그렇죠. 이 스무 문항의 문제를 직접 푼 다음에 다 보거나 또는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 강의와 함께 또 수강 후기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또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접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1강에서 바로 뵙겠습니다.